왜냐면 욕탕쪽 클리어라는 걸 들켰거든요 오 진짜 와 뭐야 뭐야 이거 점프? 아 데미지 있나요 점프에? 형님 근데 이거 스플릿이 어려웠는데? 마인드 프레이기 일단은 뒤쪽 체크해주고 있고요 yoro 들어옵니다 오 이 싸움 이기면 안 돼 우클릭 빰 오크스플릿이 끝났는데 빈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서로 마주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식 버티고 마틴이 겨우 가는거라 기분 나빠요 끝났다 이거 안설인데 해체자 다운이 됐습니다 야 이거 표고를 안해줬다고?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줘야겠다 이거 그냥 끄는 소리 나오면 같이 새끼 뭐 말하는 것만 보면 데몬원이냐 진짜 한국 축구보는 아저씨 하하하하하 아 가만히 있어줘야겠다 불이 아파갔네 지쳐지역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나레이트가 급하게 와왔네 딱 타이밍이 안되네 와와와와 잠깐만 마인드플릭 내역 X대네 일부러 궁뎅이에서 저거 소리나게 하는거 너무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나레이트 여기로 오라고 지금 불렀잖아 지금 지려 게임 잘하냐? 근데 불임궁 빨리 차면 이거 또 매서운데 이게 또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알기 쉬운 걸 수도 있지만 페이퍼렉스는 궁극기 있으면 어디 하나 찍고 그냥 뛰거든요 그게 알아도 막기 힘든 거다 전투적 1-1 전투 예흐흐흫 너 백창김낙연이야? 아 그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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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약간 섭섭한 리스틱 쌓입니다 야 오늘 군띠이 감사랄다잉? 아 근데 진짜 보고 들리? 그냥 가야죠 안 갈 리가 없어요 군띠이 요즘 지려 와! 발사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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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들 뭐고 치러하냐? 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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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저런 모습 보여줘도 나는 찐 있었으면 더 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한 형 잠깐만 갈드컵 열지 마 우리 짱니 턴트 쉬쉬 맞아 맞아 짱니시야 짱니시 포근을 열고 못 예새부터 빠른 템포 애초에 찐이었으면 헤브까지나 나왔지 지민한 지영이 없어서요 ㅋㅋ 웃는거 봐 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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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제가 할 때는 일이라 해놨어요 아 근데 이거 페이퍼렉스가 이겼다 분위기부터 이겼어 쫌 풀렸다 김남이 풀렸다 어 이미 게임이 이겼네 야 쪼거 내가 대여택 구칠이한테 한다 얘들아 진심으로 놀랜 거고 아 근데 구치링은 그럼 삐져 구치링은 그러면 아 형! 아 뭐해 근데 구치링은 삐지는 걸 떠나서 100% 다 간다 과연 얘가 몇 명이나 잡고 갈지 어? 뭐야 팀 피망 뭐야 근데 몰라 근데 투투야 짱니엣! 짱니엣! 에이스 고에이스! 에이스! 컴온! 모니엣! 자신감을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냅니다 무너질 때 마스크 쓰고 뛸 거예요 그 마틴 선수가 아 근데 야 이거 사이퍼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궁쓰기도 애매하고 그냥 밑테이크 가자 아 이거 오늘 오늘 짱니엣씨가 날아다니는 이유가 있었네 아 근데 조합이 공짜로 밀리면 못 이기는 조합이긴 한데 아 근데 조합이 공짜로 밀리면 못 이기는 조합이긴 한데 근데 가면 쓰면 문제가 이미 심판으로 카운터 준비할 수 있는 와 오늘 짱니엣이 느낌 좋다 자 잠깐만요 지금 에이스 이후에 그래도 신이 마인드 프링을 잘랐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또 던진다 또 또 아 역시 금띠 금띠 컷! 어 어 진짜 도시대? 자 이거는 뭐 접을 수는 없는데 야 이거 오퍼 살려야 된다 결국! 야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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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숏 오퍽 에이스 숏 피 에이스 숏 피 에이스 제이스 제이스 라운드 끝나고 나 해봤는데 한 20번은 말했다 진짜 계속으로 에이 안 와버리면 뭐 섭섭하네요 야 가위바위보도 이겨? 어 이거 약간 자 그래도 방어구 없기는 합니다만 근데 맞겠다 이거는 에이아를 들고 오는 마틴입니다 와아아아 야 이거 막을만해 막을만해 아냐 막을만해 자 그러면서 사이트 진입팩 어 이거 전투견이 있는데 자 여기서 기습도 써버린다 드림은 막을만한데 연막 안에서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어 왜 봤나? 야 마틴이 안쪽에 있는데 야 근데 이거 돌리는 판단을 한다고? 이게 마틴이 고민될 거예요 리테이크 라인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마스크 쓰고 만들어줄까 휠 받으라니까 그냥 W 눌러버리냐? 너 어떻게 칼 빌고 저렇게 뛰냐? 있을 수도 있는데 세계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잠시만 누군가는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스카이랑 레이즈 그레네드 달랐다 와아아아 아씨 이 커튼이 도와주는데요 다 잡을 것 같은데 이게? 아 그리고 사이트에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마프가 언제까지 저기 쓰려고? 마프는 총 안 줄 생각이지? 너나마 카민코프가 잘하는 거는 마인드프릭 저기 내비두고 우리 빨리 가자 아무래도 아이디가 매그넘이지 일단은 잘했습니다 에리프는 뒷가에나...? 정말 긴 자 이거 들어와야 됩니다 번개도 이번 라운드 이기겠다는 의식이거든요 오오옹 여길! 어? 몰르 몰라 어? 오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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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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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옹 아 지금 카민코프 싸워놘입니다 디코 차단한 거야? 토마즈가 마틴 계속 한 발 쏘고 탁 타는 거고 아이씨 띠깨 아 차단 어찌됐건가 그래도 여유가 생겨 어 잘못 탔어 나레이트 어 뭐야 장례 귓예사 진짜 저걸 죽어줘? 귓예사 저걸? 너 그걸 죽어준다고? 알렉스 형 지금 책사에 금 같겠는데 괜히 얼굴 내밀다가 가는 순간 게임 이거 너네 지고 싶어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러다가 자 그래서 지금 카밍코프 정보의 양은 아주 좋습니다 와 진짜? 와 아 어무섬띵이 눈치를 너무 빨리 채가지고 잘 흘렸어요 아 이거 겐세이큰 들어온다 그러면서 나레이트가 어 램프 판단 좋은데 겐세이큰 역시 나레이트 정리했고요 신이 썬빙이 잡았고 빰빰빰빰빰 아 그런 거 없지 암나발 오포 가져야 됩니다 공격 오퍼에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어지러워 좀 힘든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눈총 보냈고요 오오 아이고 아 금띵아 아쉬운데 토마스 형 지드냐 얘가 비였나보다 또 비로 땡기거든요 이런 거가 무서운 거예요 와아아 근데 마인드프릭이 이거 잘한다? 내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쭉 깎는 건 쭉 깎는 건 에바 아닌가? 이야아아 어 뭔 소리야 형 내가 맨날 밥 먹듯이 하는 플레이잖아 빠르게 여기는 클리어야 생각하고 빨리 돌리고 빨리 돌리는 식단을 하거든요 근데 야 이거 마인드프릭이 형 읽었다 아 읽었네 아 이거 카밍쿠프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읽었네 근데 인도아름 빗으로 러프 안쪽까지 확인했으면 아 깨끗한 건 알고 있습니다 걔네 백업 졸락 빠른 거 그쵸 근데 저게도 맥타긴 해 저러고 그냥 리테이크 아쉽게 된 거야 네 그래서 그 리테이크 셋업에 대한 디테일이 좋아야 돼 별로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가 됐고요 어 변수가 있다면서 지금 포세이크 선수가 다 팠어요 어? 욕탕에 여기까지 아무도 없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마프 쪽에다가 수면 지냐? 네 아니지 걔가 이거 못 보고 할 거 같은데? 어? 궁 쓴다고? 와 아 굳이? 아니 진짜 굳이? 아니 갠세이크가 남아있네 아 궁 많이 뽑아서 아 아 물론 이득이긴 한데 사실 라운드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걔 캐릭스 입장에서 당구하잖아 뭐 어때? 아 근데 뺑덮치기를 저 오맨요로 둘이 하면 사실 다른 쪽 밸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 뭐 스카이가 있기는 한데 어? 이러면 진짜 안 가요 아 네 이러면은 또 그래도 다행히 신선수가 포카리 클리하면 인정 네 진짜 땡긴 것처럼 자 그리고 다른 3명의 선수들을 돌아서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후카까지 먹어서 올리면 한데 아 좋은데? 아 상 올려 상 올려 그렇지 어 어 TPP 잘 탔는데 Pawled 총 자 몬옷의 무대가 될 게 있습니다 이야 나 후카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다바이는 아직 안 보여 주셔도 돼 다바이! 다바이! 아직이야! 다바이! 다바이 병장님 오십니다! 잠시만! 오오오! 겐세이큰! 오오! 겐세이큰! 오늘 근예 좋다? 좋다 좋다! 잘한다! 근데 확실히 사이버 없으니까 몬예시 날라다니네 가위바위보는 좋습니다 자 이건 상황 나쁘지 않은데요 다 놓쳤어 자 둘 잡고 갔습니다 영웅이 되는 길 얜 뭐야? 얜 뭐야 금띠가 늘고 아 잠깐만 알렉스 코치 이거 또 한마디 하겠다 아 그냥 오빠라도 들고 나가 아니 근데 이거 KC가 고름맵 아니야? 어 아니 PRX 아 그래? 아닌걸래요? 왼쪽 위에 떠있는데 아닌걸로 알면 아 진짜요? 어디 떠있어? 1분이나 남았는데 아 도미씨 아니 실망스럽네 행팡플레이 디테일 봐라 이거? 근데 근데 존나 웃긴건 내 방에 네임 1S라는 분이 노노 KC가 고름맵 이러고 있네 아 근데 아까 준비 아니 나 선택할때 그래서 지금 B사이트 수비 어? 어 잠깐만 우리가 저 저 인터페이스 UI가 오류인걸수도? 어 저 UI가 오류인걸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 아님 우리가 가스 라이팅 당하는거야 돌씨 쏘리 엇가였다 그니까 지금 밖에서 긁기만 하잖아요 와우 와우 본인들 누드 가려놓은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쵸님들 그러니까 뱀팅에서 캐시라고 나 본거 같긴하거든 야 근데 여기서 난 나 여기서 증명했어 행팡플레이 디테일 지른다 잘 찍어주고는 있습니다 내 볼 때 아마 그게 맞았을거에요 어 맵이 자 여기서 열어주는데 어 마인더프리 죽는거 되게 웃기긴 나 왜 다바이엠이 이거 이해해줄거 같냐 인정 그냥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병사 한 명을 조심하라고? 병사 한 명을 조심하라고? 어 어 어 4,8에 가면 또 모르는데 어 빠르게 타고 들어가요 램프까지 장악 어 어 어 눈총보다 빠르게 한 칸 더 한 명 정리합니다 자 밀리고 어 총으로 깨야되는데 또 스파이크 설치 밀리고 어 잘 벌어주면 잘 벌고 있습니다 저거 왜 안 깨? 난 진짜 이해 안돼 저거 안 깨는 하하하 돌릴 생각합니다 결국 안하고 말지 이 느낌이에요 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그래도 썸띵은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좋아하던 이 텔 사운드를 의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당했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금띵이가 이거 잡으면 이기고 못 잡으면 지고 어디지? 램프 쪽인가? 금띵이 근데 아닌갈 생각인데? 너무 셔를 많이 먹는다 너무 셔를 많이 먹는다 그런건 꼼꼼하면 좋네 오 오 오 오 오 근데 금띵아 그렇게 올거면 진작에 오지 그 와중에 썸띵이 스펙터라서 지금 교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접으로 붙으려고 지금 빠르게 뛰어내려 어 근데 이거 금띵아 롱롱어서 좀 생각 좋아졌는데? 어딨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 어 봤다 어 못 봤나? 아니지 창문 쪽 둘 다 봤습니다 위치 확인 아 봤네 아 야 나레이트 나 나레이트 디테일 봐라? 야 나레이트 디테일 좋다 어 왁구 보여주고 밑에서 샀잖아 진짜 모릅니다 그러게 뭐 맞네 지금 확실하잖아 아 왁구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잡았다 어 그치 아 근데 이거 아다리 같기도 하고 아니지 어 제 기억으로 두세 번 정도인데 일단 마틴은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어? 간지럽히는데? 네 야 잠깐만 아니 너 왜그래래 나 아무 말도 안했어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 낙현아 존중해 나 아니라니까 행돌이라고 아 근데 컨셉이 좋아서 너무 좋다 그냥 매력있다 티비 이야 맵 봐봐 와 이거 피로 야 근데 쟤넨이 존나 치밀하다 레인아 눈알 안 까고 이제 안 걸렸으니까 걸어민다 이제 근데 저거 요르티필에 타려고 냅둔건가? 와 와 너무 좋다 너무 자속력이 많이 붙어가지고 요를Neupil가 저기 왜있지? 아 생각보다 많이 날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앞뒤로 지켜서 와 근데 토마디 이거 와 도날 잠깐만 어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무적으로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젤룸 된다 그리고 페이퍼넥스 상대가 진짜 빡센게 얘네가 아울롤을 너무 잘 써 그래서 이 코스티 힘들어 내가 아울롤 좀 쓸까요 아니야 내가 아까 봤잖아 넌 안돼 뭐 개소리야 아니 동무가 와 뭐야 와 저지 아 이 새끼 개 신났다 금딩이 금딩이 개 신났네 오늘의 못예또라면? 5초 썸 이겨주면서 아 근데 오늘의 못예시라면 왠지 아 근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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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에 본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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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넘? 매그넘? 아 침착하네 이제 마인드프리기 외로워졌습니다 잠만 오늘의 마프라면? 오늘의 마프는 뭐가 다른데 오늘의 마프는 뭐가 다른데 아 근데 글쎄요 신이 마인드프리기 정리하면 스파이크 할까 나 진짜 라이하인 클러치 다 끈 애들 있어 클러치를 클러치를 높을텐데 막프 유리한 성공을 거두게 됐고요 9대5가 됐습니다 어? 어? 뭐야? 개싹이다 코치 암 쏘리 보여주겠습니다 레인아 개싹이다 너프 안하냐? 우리도 쓰자 형 비 더 썸띵인거지 감시자가 빠지고 썸띵이 들어오는거지 이런게 아니야 난 그럼 쓰지 애 띵으로 가 애 띵으로 가 애 띵 좋다 애 띵이랑 공장 나 띵 나 띵 뚱띵이지랄 뚱띵 뚱띵 아잉 뚱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에요 던져놨어요 너가 고민해라 몬니의 위치 자 너 간다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투 시작입니다 잘못 던진거 같은데 앞뒤로 했어요 오 버킹 버킹 어느 틈에 들어와서 드리블해 드리블 몬니 몬니아 돌아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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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몬니엣이 버킹 많이 안 쏟은 치가 나 자몽규 상에 봤으면 다 잡았다 메태우씨도 덴모한테 병 느껴가지고 유루를 연습했다고 생각했어 자 유루가 좀 힘을 써 나 욕먹기 싫으니까 가겠죠 그랬을 수도 있다 타민코프 이번 라운드 잡으면 수도가 들어가죠 태우는 애초에 지가 지 방송에서 나보고 배웠다고 말했다는데 자 간다 사람들이 그랬어 내가 한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랬어 네 멋있었는데 또 몰라 태우가 마드레드 우승하고 시샷아웃도 엠모 했지 아 그것도 하기로 했어 황의하자 그리고 카밍코프 스파이크 돌고 돌리고 일단은 토마시 선수가 백사이트 위치까지 파놨어요 토마시 정리하면서 이제 씨는 체력 시빌로 어디로 가야만 결국 이렇게 정리당으로 너네 또 대회 뛰어서 알겠지만 저 10라운드 따위는 순간 약간 이제 게임 갔다 싶거든 3.6입니다 디레이트 큐토하고 들어왔어요 야 너네 먹어라 오? 오오? 이걸 그쵸 로르를 내 앞에서 노네? 네 포색크는 원조거든요 바인드 요르 난한 분신과 나 꼈어요 나 꼈어요 아 이거 개잘 나 꼈다 위치 납니다 위치는 알아요 이거는 다 바이옹 저 앞쪽까지 던져 줍니다 야 근데 카밍코프 지금 이러는 동안에 판단 나쁘지 않아요 우와, 다 썼다 와, 뭔 예지 와, 이러면 또 CX, I love you! 이렇게 되면 유리해졌어요 페이퍼렉스가 유리해졌어요 숫자 구성에서 3대2 그리고 마인드 플레이기 10까지 잡아 놓고 스모크, 스모크치즈 이거 스파이크렁, 레인에 그리고 이교전, 다 라이트 하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 바이트, 다 바이트, 다 라이트 다 소파일 노련함이냐, 피지컬이냐 떨어지는 소리 듣고 와인? 와아아아아아 야, 다 바이 이거 뒷걸음질 쳐서 박스로 떨어지는 거 티틀 좋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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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올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많이 올라가던데, 막 브림스톤도 맨날 올라가 있던데 어, 어, 저기 부스팅 그거 그거 올라와 있던데 아, 아, 아 큐팩으로 올렸나 보다 키팩으로, 키팩으로 어, 뭐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설대 위에서 셋 잡았네 이 콧대 설대 위에서 세 명 잡았는데 아, 지금 스파이크 다운이고요 오오오오오오오 정적인 네임이 좋은 거 같아 그래도 포세이크는 유리함을 여전히 유지시킵니다 야, 근데 해외에는 진짜 스팅을 잘 쏜다 어, 그러니까 스팅어가 맞나요? 아, 지금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아, 신선까지요 설치 못하죠 아, 이거 그냥 냅다 A로 또 돌자 나는 항상 꿀을 못봐라 빠져나가 있습니다 아, 연습하라고 그랬을 때 왜 연습을 안 해 야, 저거 어떻게 쏘는 건데 그나마 살아있는 게 썸띵에 어, 잘 쏴야지 얘 마우스 1번 클릭하고 이제 아래로 내리면 스프레이 다 풀러지게 해 딱 그거야, 벤다이 고집부리는 사람들한테 딱 그거 얘기해주면 돼 카론도 저지쓰는데 왜 그런 총을 안쓰는 거야 어, 그런데 방향이 돌렸어요 벤다를 그렇게 잘 쏘는 애들도 저지로 날 먹었는데 지금 욕탕에서 올라오고요 180도 방향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매그놈 좋아지고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수비 시작 지점에서는 안와라는 듯한 네, 연기를 합니다 어? 연기를 했는데 왜 어? 잘 들어갔다 어? 걸렸다 걸렸다 아아 자, 속도는 빨라주고요 해체 사운드 해체 사운드 다음 게임 세이큰 오오 확실하잖아 이기는 거 100%의 플레이를 하네 어, 설치자 베이팅 해버리잖아 아, 근데 나레이트는 이거 뭐 예전에 붐보 너프 대기전 걸 쓰고 있냐 저 입구에서 끊기는데, 저거 짧아져서 여기 입구에서 끊긴 깜짝 등장 그 B 센 거야 우리 이런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룸바 거기서 깠어? 어? 아, 룸바 여기서 깠어 입구에서 아, 룸바 여기서 깠어 입구에서 너네 척들 못 온다 파손이야 아, 그래도 신이 이 싸움 승리했습니다 스파이크 들고 싸움 이겼고요 저거 2년 전에 믹스웰이 쓰던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스킬을 아칭없이 쓰고 있습니다 네 믹스웰 룸바인데 자, 일단 1분때는 발로가 처음 나왔을 때 넘어갔고요 이제 카밍코프는 사고를 냈으니까 B에 스크럽이 있겠지 이 생각에 진짜 A 갈 수도 있어요 오,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잠시만요 알고 가는 것처럼 여기서? 우와 얘 지금 A는 왜 이러냐 근데 웨그넘이 하나 데려간 것도 기적이다 네 B 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위로아래로 또다시 위로아래로 총목을 급하게 튑니다 아, 그래도 얘네 확실하게 하네 네 파이퍼치 파이퍼연막스 30세컨드 남은 와... 암근 띵 이러면은 몬예또에게 탑입니다 아, 서비 아, 서비 근데 이러면 몬예또의 입장에서 서운하지 몬예또 오, 몬예또 오, 몬예또 오, 몬예또 12대 7입니다 아, 나겨나 아, 나겨나 아, 나겨나 아, 워딩 워딩 하버가 참 좋은 것 같아 뭔가 우리 사고 없이 가보자 네 안전만들기 할래? 가자 내가 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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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 되겠는데 낙버? 그렇게 낙버? 어, 내가 딱 할게 낙버야? 에버야? 뭐 뚱버야? 아, 지랄마 아, 지랄마 아, 이거는 4명 있으면서 지죽은 듯이 있습니다 에버 좀 어감하면 좋은데? 아, 뚱돈 없어 아, 뚱돈 없어 있어, 세게 있어 진짜 속에 내줍니다 근데 뚱버면 우리팀 선다 걸려가지고 게임 정신이 됐던 추적자가 됐던 뭐라고 공진해야 돼요, 갈 거면 게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선다 걸리면 안 되잖아 진짜가 애인줄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안 가요 아, 매그름 정의사 앞서져 인도하는 빛 와, 이걸 데려가? 나레이트 아우, 아파 근데 30초 남아 타를 모두 타나요 다 바꿉니다, 위치 바꿔요 자, 이러면 마인드 프랙 다 바이 썸띵 아, 내 페이프레스 진짜 게임 쉽게 한다 근데 저 한 자루가 어떻게 아, 균띵이 뒤에 뒤에 개 빨리 잡았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썸띵이니까 어, 여길로 들어오는 건 몰라 근데 벤다리 저거라서 얘는 결국엔 이 코 총잡은 애들이 잘해야 돼 밀어냅니다 오오오오 잘했네 버쳐, 버쳐 이 엄마 썸띵? 어, 용이 마프야 마프야, 이거 모른다 마프야, 이거 모른다 아아 마인드 프랙 먼저 같고요 이제는 1대2의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썸띵입니다 킹띵 이거 근데 12대7이면 네 맥조디아 모아서 이기면 돼 오 맞아, 이게? 지금 싸이 같이 나옵니다 아아 아아 방금 97이었으면 따당이 어 아이고, 걔가 답답하냐 뱅피하고 툭툭인데 와 와 나 btsd와 와 와 이런거 클러치 못하면 저희 맨날 구치리가 그 말 녹음기 틀거든요 오 오 오 와 와 와 와 너무 좋다 이거 다 배웠다 지금 잠깐만 근데 이거 진짜 이 이상의 사고 없어야 돼 아니, 요로 시티텔에 트럭이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는 거 좋은데 근데 이러면은 못옛이 데미 장식을 누르기 좀 편해지거든요 아 오 그 데미 장식을 들고 있는 못옛을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두 자루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 내가 보기에 알렉스 코치가 슬픈 예감은 들리지 않는 게 못옛한테 그거 지형 내린 듯 너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붙는 대로 하라고 퍼즈 한 번 걸면 이기긴 하겠다 페이퍼렉스 근데 아무래도 퍼즈의 신 이성탄이 없고 페이퍼렉스에는 나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가위바위보 다 이겨버리잖아 연장 보이죠 응 형 상대 거 보고 어디 진짜 말도 안 돼 나도 약간 나 신들린 거 같아 퍼즈 걸리고 너네랑 얘기하면 옆에 풀크레디디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이런 거 조심하는 거예요 네 자 없다 아 근데 몰아넣기 한다 이거 네 절대 못 짜증나 몰아넣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의 싸움빅 총이 짧아가지고 맛ль 잡기 근데 총 있는 마프 충분히 사고 내기 좋은 대리거든요 유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철수리 그래서 지금 탁도가 오 마틴 어 마틴 아 이거 트럭 뒤에서 그냥 눈깔까지 까주지 인정? 인정 아 이거 버리고 가야죠 어우 자 어 아 여기 갔다 아 아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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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라운드 때 나가나? 하지만 긴띵이라면? 야 근데 이거 다음 날 가면 위험해진다 진짜? 아 안 맞물렸다 와 엘보테 씨 와 이게 엇갈려? 아다리가 결국 이렇게 된다 결국에 델롬델이야 와 델롬델이다 가바이가 이거 매그넘이 이거일 대일을 이기면 지할만해졌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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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기 엔세큰 승리 직전 승리 직전 지지 지지 다음에 로드 피스톨 라운드 출발합니다 와 이크니 간다 와 이크니 끼어간다 와 뭐야? 와 독대기였네 앞에 나와있는거 보면 그냥 끼어가는거 하나로 독하나 뺏으면 게이득이고 그냥 대시를 뺐네 아니 그냥 우르르 군단이냐 헷갈리죠 자 그래도 킬조이 세팅이 에이사잇에 진입하는 위치에 깔려있거든요 그냥 부잔데? 지금 먹보 메타 뭐야 이거 어 어 나노가 여기에 나노까지 죽었다 와 와 와 와 와 몬예 끄 때임 이거 어떻게 해 역시 총인가 와 역시 아니 아니 이거 몬예 돌아왔는데 아 근데 저 게임 경험이 시원하다 얘가 저렇게 해야 근데 단순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이고 잠깐만 저지들로 지금 나레이트 클래식에 졌어요 개인 셰이크는 무죄야 근데 그냥 밀리지 않고 그대로 또 올라가요? 아 근데 썸댕이 한 3-4키를 먹겠는데 이거? 근데 이게 너덕박 양칠이냐? 필요한 플레이이긴 합니다 아 맛있겠다 나 수산투맘이라 수산투맘 긁지 마라 아 괜찮아 나 수산투맘이야 아니 여기에 두 발을 쏘네? 아 금띵아 아 하나 잡히고 아니 뭔데? 야 근데 이거 대박났다 방금 끌당 아스트라의 너프 하나? 와 끌당 대박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카메코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금띵이는 저지를 잘 못써 쇼티나 본인은 이거 데려가요 자 결국 이렇게 스파이크에 터집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금띵이는 조혈 빠는 거 대비 뭔가 리턴값이 적어 옛날에 좀 적어 옛날에 많았는데 어 어 나메이트 마인드프릭 중간에 끊었어요 나 그래서 금띵이 요즘 어? 헤이러야 약간? 금띵이 헤이러잖아 지금 아직까지 안 들켰습니다 이거 봐 45초 동안 오포 지금 혈 빨았는데 사실 이제 빠져나와서 한 발도 못 쏘고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 한 발도 안 쏴가지고 지금 디덱값 못 파 아니야 그래서 생각이 없다는 뜻은 다바이가 스파이크를 들고 저지 뽑으러 가잖아 여긴 하나 따면 진짜 인정이야 아니 뽑잖아 뽑잖아 지금 뽑으러 가잖아 지금 여기에서 여기 리턴값 뽑아 뽑아 이미 뽑았는데 여기까지 민 거면 더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레이트가? 아 근데 인지 하나보다 절대 안 보여준다 아 타이밍 서로 한 것 같아서 야 근데 야 카마인쿠프 너무 확실한데? 설치 이러고 페이드 홀드하고 에이콘으로 밀어봐 잡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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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발발이 아이고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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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리턴값 0 근데 저지 저지 밸류가 올라왔어 저지 밸류가 올라갔는데 아 올라갔다 아이그 자 피해망상 들어왔고요 어? 오오오오 아이고아아 자 이러면은 이 엄청난 리스크가 와아아 아아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일부는 근데 내가 내가 보기에는 나레이트는 어떻게든 1대1 맞짱 떠서 저 헤븐 먹어놨어야 돼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될 것 같긴 해 아어 맞아 투저지는 생각하기 정말 힘들거든 와 근데 마프가 너무 잘 돌았다 이거 야 여기에서 아 야 몬예시구나 몬예시 야 몬예 밸류 개올라간다 이거 스모그너만 쳐줘 너 이거 자 별 세팅 때문에 더 민감해요 와아 자 이렇게 되면 5등 와 몬예시 지금 다 잠깁니다 아유 이건 좀 아쉽다 이게 언제 또 우퍼를 아니 이 새끼 뭐야 야 오퍼도둑 잡아 야 오퍼도둑 정리했고 날에 홀로 남아있습니다 썸띵이 오퍼레이터를 틀고있구요 아니 아니 그 띵 뭐야 얘 왜이래 아니 야 이러다가 저 내건데 자 이제 다섯번째 라운드입니다 띵발장 와 겐세이클 역시 수산토 억바인정 이러면 포셀큰의 공포 마이 오너 우리 부단저 우리 부단저 산토였어? 자 그러면서 연막으로 뒷구쪽 가려놨구요 마이 산토 오우 오우 애초에 그 혼서쇼티 쓰면은 맞을것도 안맞아? 금띵이 그냥 포지션이 스나이퍼인데 못써야 맞을게 맞아 어? 아 그 그 뭐였지? 가이아쇼티였나? 올락쇼티도 맛있는데 포세이큰 어? 이게 찍힌게 오히려 시간을 끄는 용도가 된거 같은데요 그러게요 봐야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뭐하네 연막 꺼지죠 자신감이 동의되는 그림인데 그래도 마인드프리커 포세이큰이 오우 잠깐만요 할만하죠 오우 자 반의 채 까지 반의 채 까지 오우 오우 와우 와우 알렉스 지금 볼펜 날렸다 오 장발장 한번더 장발장 메타? 어 원래 죽었어 에이가 죽었네 오우 요자리 많이 쓰던데 오우 뭐야 근띠이 오퍼 지돈으로 샀어? 오프라네 하하하하 아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저지른 일 해결할 때 멋있다 리스펙이야 포기할 줄 모른다 마틴 이거 세이브지 근띠이 신중력이 좋은데요 마틴 아 근띠이 또 해봐야지 해봐야지 아 근띠이 세이브야 아 리턴값 뽑아야돼 리턴값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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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베 베 베 베 베 잡고 칼 오오오 그치 정리? 진짜 수습해요? 아 그래도 3대1이거든요 이거 수습해야지 웃고있다 근띠이 그냥 근띠이 형 그렇게 생각 안하는거 근띠이 형 그냥 궁있으니까 아 나 탑 쓰고 담락 궁쓰 이러고 산거 같은데 계속 빠져요 이기면 진짜 100억 그래서 설치 줄테니까 굳이 뭐 그만 밀고 나와라 근데 연막 있는데 연정하게 하려면 사실 오퍼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하나 더 잡은 다음에 카이폭으로 이렇게 슉슉샥샥하면 될수도 자 하나 잡고 락을 쓸거 같은데 1대1에서 오퍼를 피해망상은 빠졌구요 위치 이 쪽으로 들어올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썸띵입니다 와 야 오퍼를 그냥 한 번 잡고 지금 제가 볼때는 총 바꾸려고 준비하는거거든요 네 네 어 오오 오오 칼날 폭풍 아 아 아 아 결과론적으로 지금 땅에 한 8000원 떨군 거거든 어 아 이거 시감되잖아 이거 이 한다고? 굳이? 아 아 오오 이게 할만하다고? 이게? 아 와... WK 되게 멋있다 어 혹시 띵발장? 잡고 띵발장? 0발인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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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총알 있었으면 머리 두 대가 맞은 거 알지? 내가 보기에 방금 마틴 머릿속에서는 죽였다 썸딩 죽었어 아니야 잘했어야 리스펙이지 못했으면 내 탓 돼버리는 거 아니야? 잘할 거잖아 그러니까 아 그런 편 진짜? 버테이크를 세 번이지 다음에는 큰띵! 아... 야! 야! 야 겐세이큰! 겐세이큰! 근데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뭐야? 아 난 리테이크 하길래 설치가 된 줄 알았어 그거다 오! 오 나 스파인 거 몰랐어 쏘리 쏘리 약간 이런네 오! 쇼티마틴! 다시 카밍코프가 이걸 의심 안 하기에는 아니야 아니야 겐세이큰 라플드라스 떼었다 너네 야 이러면 1킬하고 레이즈 모른 다음에 스카이 궁 켜주고 뚝딱인가? 아이 겐세이큰은 두 명 잡고 궁으로 시간 끌면서 한 명 잡고 총을 일단 무조건 한 명 잡을라 우와! 스테이브 해! 오! 이거? 자 이러면 다 찍고 나갈 겁니다 어 근데 다바이 이런 거 하거든? 아 못 잡았어요 리얼? 이런 걸 안다고? 아 네 이런 거 하는 게 팬텀이야 점프 점프 그냥 에임 다 흔들어요 네 위치해 가비 아 찍혔어요 아아아아아아 가비 방금 기도했지 혼자 제발 안 찍혀라 어 저 정도면 그냥 툭이지? 응 어 궁 키고 왼쪽 궁сл? 와아아아아아아 너무 크다 자 이제 근띵! 근띵 타임 우와 근띵엠 근띵 타임이야 그냥 싹 열어주네 근데 얘는 리테이크 완성도가 되게 좋더라 킬교 스킬들 A 사이트 안쪽에서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지운 A 사이트에 카마니쿠프 애들이 이런 싸움 잘하는 것 같아. 들어올 때 페이드 템이 다 살아있어서 계속 의식해요. 할만한데 블라인드도 없고 뺑이 없어. 계속 딜을 봐요, 지금. 근데 반면에 몬예시 지금 출발이 너무 늦어요. 그러는 동안 본데는 싸웁니다. 네, 몇 번 잡혔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느립니다. 오, 나레이트요. 오, 마인드. 플릭. 잠깐만요.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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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페이퍼넨스가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오, 이거 증거. 와, 그만해. 빨리 도착했어요. 아, 이거 반풀 끊어 브리핑 안 됐나 보네. 이번 라운드.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카밍쿠프 백업이 빠른 거는 시작업이 없어서인데 페이퍼넨스가. 계속 우직하게 A 두드리기만 합니다. 네. 근데 A를 두드릴 거면 제가 볼 때는 빠르냐. 내가 보기 그냥 이거 템 빼는 거 같은데? A 중에서. 깡따고 지지냐 근데. 강 가? 야, 가네 그냥. 가면 안 좋겠네. 공간이 많이 끌리는데요? 뱃이빨도 들어와 있고요. 탑을 먹으러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이거. 도뱃이빨. 근데. 어, 서리치도 안 좋은데? 돌 생각할 거 같은데요? 형 사이트 안에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보자는 거? 근데 또 그게 PRC지. 어, 잠깐만. 아, C. 크랙이나? 어? 리턴 못 뽑았다. 워... 아, 이번 라운드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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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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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와 와 진짜 맛있다 얘네 야 A메인에서 팀 데스 매치 그냥 5대5 떠버리네 와 어 어 그 얘기 하고싶었어 아까 입장했대 최적두계 와 아아 이스 나 포세킨 아 이스 도은모 어 바로 가요? 이거 줌바였으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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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쩍 오맨 죽였어 아 이게 이끌리면은 더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 되겠네요 와아 마틴 선수가 마지막 키모모드를 가져갑니다 진짜 와이즈 마이 포세킨이다 진짜 자 이러면은 뒤에서 몰려들었때 몬예스 스킬과 피에망상이 얘네는 공격을 12라운드를 더 하려나 보네? 야 뭐 리테이크 서버야?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죠! 길을 잃었다! 빰빰빰! 와! 못래 어디 갔냐? 내 칼방이 뭐야? 이 머리에 칼방이 뭐야 이거? 오 미용사냐 다바이 네! 왓 더 뻑! 와 근데 잡고가 좋겠네 오! 운모닛! 치웠다 치웠다! 작가 코스트가 이 코스틸 하기 진짜 좋아 퉁퉁퉁 여기 들어올 때 조심 오! 역시 퉁퉁 운이 또 가! 이렇게 말이죠 그냥 냅다 긁을 세... 오! 잠시만 오! 이거 바뀌었으면 죽었다 인종 이제는 홀로 남아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아니 사운드가 났거든요 지금 이미 아우! 아우! 쿨 한방에 갈 것 같냐? 신이다 신 어디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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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다 맞는데? 이걸 버틴다고요 썸딧? 예! 아! 형 아이디 가리면 오! 아니 오늘 금띵형 아이디 가리면 과천 걱정인데? 네 하지만 마이 오너 쑨쐈 쑨쑨 아 뭐야 쑨쑨쑨 왜 이리 쑨쑨쑨 아하하 자 문옛 앙 아 리바 아 뭐라도 힘들지 변수를 없앴습니다. PRX같은 애들이 자금관리의 벽을 깨버렸지? 아무래도. 근데 왜 골드야? 다이밍이 자꾸 뺏기고 있어요. 이거 들어갈 수 있냐? 여기를 밀어야 된다는 거를. 아니 이게 정령 들어갈 수가 있는 거냐? 근데 이거 뭔가 로터스 완성도가 같은 템을 써도 뭔가 KC가 좀 더 높은 밸류로 쓰는 것 같은데? 디테일이랑 퀀니티가 좀 달라. 완성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로터스는? 젠지랑 카밍코프랑 딱 게임하면 재밌겠다. 야 근데 이 스모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빠졌어요. 밸류가 좋다. 마포 거에요 마포 거. 와우. 근데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페이프렉스 속이는데 꽤나 많은 투자했고요. 아무도 없네 그냥. 신이 남아서 상황을 읽어줍니다. 페이드 공 쓴 것 치고는 뭐 괜찮았어요? 총기 차이 나는데 좋은 설이고 럭킹 하나 더 있긴 해서 야 지금 리테이크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도도 다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차하다가 본대가 지면은 신이 진짜 붕 뜰 수가 있긴 해요. 아 역시 마트신. 못 나오게 만드네요. 근데 마포가 잡혔다. 어어? 어어? 근데 이거 못 예술의 우주장벽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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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시간 시간. 어이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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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겼으면 이겼겠다 근데. 느낌이 딱 맞는. 아 진짜 느낌이 맞았어. 상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설 계속 주면 안 되긴 하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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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나 질만 할 수 없는데? KC가 잘하는데 너? 아 근데 내가 보기 이번 PRX 공모폭 운영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 저렇게 쓰면 게임이 재밌겠지? 재밌긴 하더라 어 이 척이 없네 마인드 프링은 다운되면서 3대2 아 큰 띵아 너가 이 마지막을 창... 이런... 앵글보수고? 야 근데 쪼앵글은 찍기 좀 빡세긴 했다 이거 하면? 지금 토바지 형님 궁극기 디테일 먹어도 이런 말을 한다고? 근데 토바지 형님... X같은데? 토바지랑 지금... 왜 궁극기 있어? 저 궁에 디테일이 있었던 거야? 원래 3대와 아꼈다 확인했자 3대와 아꼈다 김덴모의 유출픽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나랑 성탄이 형이 2대1이라 했는데 니 아직 안 걸었잖아 뭔 개소리야 나도 어떻게 하냐고 2대1이고 있어 KC야 이겨라 오늘 그래도 페이퍼렉스가 피스톨렉스는 무승률을 거뒀었었고요 일단은 비사이트 비워놓고 빈열 뺏기고 있습니다 빈열 뺏기고 있습니다 빈열 뺏기고 있습니다 어? 빈열 맛있게 들어갔는데 마틴 팀장이었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스파이크 떨어졌어 너무 커 KC가 2대1로 이긴다고 걸었음 근데 이제 돌리기에는 대만 너 PRX야 너 KC야 지금 정해 지금 정해 난 KC 난 KC 아... 아냐 아냐 절대 나도 KC 오케이 끝이다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끝 나 안 걸래 뭐야? 여기서의 시장 난 안 걸어 그러면 뭐야? 어? 안녕 어... 어... 니 캥수ñ Spieler 미안한데 PRX면 믿어야 돼 내가 딱 하나 알려줘 네 PX는 지금까지 세계대회에서 4강 안을 안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어요 로스터가 바꼈잖아 인마 소호스랑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수oto 너무 잘 들어왔다 아 근데 못예시를 까진거는 도마씨가 왜 예측하네요 봐봐, 던지잖아, 그냥. 뭔데, 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여기 풀면서 나와야지, 문예사. 여기 풀면서 나와야지, 문예사. 졸렸는데요? 갇혔는데요? 네, 이제 일하잖아. 아직 2라운드야. 이렇게 안전하게 안티코 하는 건 우리도 배워야 돼. 어? 미안해, 난 이렇게 해. 너는 잘하는데 우리 팀이 안 한다, 이거야? 사이트 안에서 하나씩 쳐 뒤지니까 리트리크를 못 하지, 안전하게. 그냥 이런 거 배워. 배웠어, 너? 너잖아, 감추하는 씨... 아니, 배워, 이런 거. 나 알고 있었다니까, 뭘 배워야. 그냥 이런, 안티코 때 내 사이트에 오시면 그냥 툭툭툭툭툭, 에이스인데. 이렇게 다는 거야? 근데 내 어센트인데 소화를 안 쓴, 소화 별로. deserve it. 다음으로 배워야 돼요. 그렇죠, 브릿지 때문에. 잘 안 duh해. 왜 근데... WOW 뭔가요! 나 이렇게 민에는 흘러ха자 정리를 떨렸어. 어 살짝 지금 오오 잠만 2대1? 이러면 몰라요 아냐아냐아냐 봐봐 우리 기어오는거 보여? 우리 형님? 저기 제이스 형님? 네 헬로우 제이슨 I'm 나레이트 봤어요 게임을 잘하는거죠 와아아아아아 BO5하면 다섯 캐리가 있듯 근데 궁상황도 좋지가 않네 어 발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와아아아아아 어딜 들어오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되게 리스크 있는 진입이긴 했거든요 PRX가 네 그러니까 PRX는 뭔가 그냥 우린 속도가 늦춰지기 싫어라는 고집만 부리는 느낌이거든요 또다시 또다시 목요점 플레이 토키도 잘하는데 흥분 안하고 실수도 안해줘 여기서 미드쪽에서 오 어 위야 어디 보고있어? 뭐한거지? 준비된게 많네요 지금 B에서 아 리콘이 혹시 날라왔나? 네 아이볼? 와아아아아 안전해요 빛에 날라온거 같기도 하고 에이밍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된거야 어? 어? 방금 보시면 나레이트도 사실 첫번째 교전 다음에 파펜탄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식으로 뽑아먹어야 돼요 쓰게 만들고 이야 잠깐만요 방금 거 어차피 이크였고 또 무결점 맞나요? 이야 나 2라운드 뒤에 물어볼게 시계 마인드프렉 혼자 있는데 여기 더블스펙이에요 또 한 번은 무결점 플레이 아 잠깐만 근띠이 또 포네 씨 와 진짜 스트레스받아 따바 być 아쉬웠다 음 anh něk 어떻게 Project 온라인 형, 쓰러진 K.O. 궁 쪼나 써가지고 킬 먹었어. 와, 저게 딱 서로 엉망 꺼질 때 블락 가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가 맞불린 거거든요. 와, 근데 봇옛이 이거 안 잡아가지고 다행이야. 일자로 꼬챙이 그냥. 와, 포마 지리네. 어, 궁이 두 개가 차가지고. 야, 이거 매드 후비에서 봤던 그 로켓 점프 아니냐, 레이디야? 흠, 개맞있다. 어찌됐건 간에, 물론, 어려운 것 같아요. 귀여워. 지금 어디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야, 투원투 운영에 정석은 이거냐? 야, 죽겠다, 저거. 와, 겁나. 어딘지를 몰라요,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썸띵이 매그넘 오퍼레이터로 잡아 냈습니다. 야, 이거 스턴 없는 거 좀 큰데? 와, 유동벗으로 숏 청소해주고 안전하니까 스파이크 설치해도 돼. 영역, 영역 관계를 진짜 잘하긴 한다. 아니, 근데 근띵이. 아니, 근띵이네. 와, 헬로우. 오, 암 굿띵. 헬로우, 암 굿띵. 너무 안 된다. 헬로우. 좋아, 스파이크. 아, 황혼. 마인드프리. 아, 트루랑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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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황혼 태. 황혼 태. 야, 소리 안들리는거 이용해서. 큰 거 해줬습니다. 결국 코세이크니, 토마시까지 정리해주면서. 페이드홍에서 나온 땐. 야, 근데. 페이드홍 오멩인 궁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좋으러 갔는데. 마틴 형 아 이거 그 전략이네 안 통하지? 오 근데 B야 와 이 킬 때문에 그냥 B가 열렸다 알았다는 게 너무 크다 못 이기적이다 와 안 지켰다 와 토마스 형도 죽겠다 이거 아 근데 여기서? 자 왼쪽에 벽은 붙어있는 데요 와 와우 이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임 끈띵 헬로우? 아 what the fuck are you doing man? 마인드 프리기? 와 와 마인드 프리기? 아임 끄런너 맥그럼 가신 포세이클 아니 포세이클 뭐야 1대1 맥제이슨 유노 앞에 있어요 맥그럼 fuck you bitch 와 포세이클이 동점을 만지기 제이슨이랑 1대1을 뜨려 그래? 벤달 바꾸고 하하하하 야 또 해 이걸? 뭐? 와 또 바닷없네요 아 못는 아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페이퍼레스도 이제 결단력이 좋고요 네 와 숏 베이팅 저건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건데 마틴이 대기이 많아 질 수가 없는데 가만히? 아 아 아 내 위치가 왜 어떻게 질러 이거 테이팅 우와 요 야 깜킹이 요성하지 않냐? 와 와 의심했을까? 아 쌈팅도 오프레이터까지 여전자 와 어 방금 보세요 아까 김연아마니하게 스케이트 타면서 나오는데 다리가 안 보였어 아 하하하 아니 정확한 웃긴게 야 저 근데 디테일 봤냐? 1팩 1팩 여기 하다가 여기 위는 무조건 한 발짝 더 해야 돼서 균열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걸 와아 와아 깔끔하다 자 그리고 문 내릴 준비해 스파이크는 설치 완료됩니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화력도 밀리는 상황이라 이번 턴으로 요동봇이 만들어지면 근데 천.. 와.. 야..잠깐만.. 이게 이렇게 돼? 아니.. 뭐해? 근데 금띵이가 너무 트로잉 아니야? 근데 금띵이.. 사다캠 데려와 싸대기 때리게 와.. 와.. 빡세다 아아.. 근데 나 이런 움직임 아니 브릿지 궁 있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긴 하는데 오오..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디테일들이 있잖아 오.. 오.. 어..그냥 트레이드 싸움은 그냥 지리냐? 그저 미쳤다 4명입니다 4명입니다 그저 개미친 것 같았는데 4대1이냐? 뭐냐 이거 에.. 케이오 살려냈네요 오오.. 마틴이.. 오퍼레이터로 마지막 킬 오자 근데 6대6까지만 가자 괜찮아 아.. 쉬운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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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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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 오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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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아.. 와.. 하.. 아 진짜 완벽한 균열 여진 이야.. 야, 형 미드를 그냥 완전 배제시킨 거 보여줘. 그리고 위치는 입증한 거라 근데 개코뱅도 안 쓰면서 서치를 안 해버리네. 사이트 둘이 건질 수 있나? 제적에? 체랑 호박 타이밍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원웨이로. 자, 시장 캠 체크해 보고 받았습니다. 와, 근데 얘네. 어, 근데 유틸 셋업이 너무 좋은데? 어, 근데 개코뱅 다 맞았다, 이거. 이건 페이퍼렉스가 더 좋아요. 완료 됩니다. 머리 봤어요! 다시 힘이 없는데, 객권은. 문도 닫혀있고, 따로 할 것인가 같이 나갈 것인가. 자, 문은 이제 깨졌습니다. 와... 많실히 잡아납니다!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저거 1A에 두 발 맞은 거 아니면 진짜 할만했을 거 같은데. 너무 잘 싸웠거든 누가 이기던 젠지가 우승해가지고 세계대회 한국팀이 우승 한 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이거 되냐? 리테이크? 눈 멀어있습니다만 연마귀찌 찾아 들어갔고요 야 이거 과연.. 오! 와.. 아 틱코 너무 좋다 마인드프리카 다바이밖에 없는데 상대가.. 그 마저도요 뭐 벤달처럼 쓰는데요? 아 근데.. 아 PRX.. 아 근데 뭔가.. 진짜 리테이크 스킬 셋업이 좀 맛이 없다? 근데 얘네 뭐.. 스타일이라서? 금띵이가 그거를 할 순 없잖아 금띵의 KO는 일단 생각조차 안 할 것 같긴 해 나도 그냥 힘싸움 와.. 이게 오맨까지 맞는다고? 오.. 규체가 다 가렸어 오 문예 하나 마틴이 와.. 문예 빌류가 너무 높은데 도란하죠 도란해요 쇼싸움 쇼싸움 쇼슬 질러요 지금 마틴이 형 팀 오 그런데 추적기로 봤어요 팀플 제트의 정속이다 진짜 와.. 자 그리고 치고 나가는 몬예 몬예 유리에 찼나요 야 근데 마틴이 존나 잘한다 진짜 마틴이 게임을 존나 잘한다 그나마 갈 거면 여길 먹고 브릿지가 균열을 놓고 들어간다 이 정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와.. 짱예 정말 와.. 아니.. 아 몬예 움직임 아니 몬예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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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메인 일당백 했는데요 네 이거 다 막았어요 문예 씨 에이소트 개잘 막았다 유리조린 지금 무빙 주면서 결국은 자 이제 숫자로도 유리해졌습니다 4대2구소 야.. 이게 어떻게 참 잘 막는다 그죠? 지금 그 정도가 너무 급했던 게 네 뭔가 마틴이 아니.. 아까 그 문의를 타고 느낌이 있게 두려워 하하하하 그.. 그 사람이 아까 그 얘기도 했었거든 어떤 얘기 그.. PRX는 그.. 공격 조합이라서 수비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 바보라고? 근데 뭐 그 사람한테 긁혔네 지금? 나 완전 긁혔잖아 지금 아니 나 뭔가 뭔가 골다귀가 헌수 드는 거 못 참거든 나 하겠잖아 어 아마 도파민 지금 최대치일걸? 갑니다 가요 야 이거 와 그나마 그나마 어디야 어디야 와 오 오 찍혔어요 극습니다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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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와 기저귀 트레이드 할 수 있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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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oriented 깜짝 야 근데 왼쪽 각은 완전 배제했네 끌어진단 마인드?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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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카 Harris from the doctor 스페셍 Marg Ahora del hockey 미스터 테이크 Essentials 전반에 junction 다 performer 스페셍 не dean 스페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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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포세이클이 하지만 썸띵 이긴다는 말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각인데요 와 케이오 궁에다가 제트까지 잡고 브릿지 궁까지 받아줬는데 이걸 저 살리자 생각했습니다 아 수산또 그렇죠 사실 적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사이트에서 2보다 더 어떻게 잘해주냐고 결국 10대8의 스콜을 만들고 있는 카마인 코프입니다 아 근데 카마니도 대단해 진짜 내 얼굴이 빨개지겠어 아 브릿지 궁 받아줘 제트 날라오는 거 받아줘 아 지졌어 그래도 근소 우위나마 가져갈 수 있게 된 탈을 뽑힙니다 아 저걸 또 어떻게 이겨가지고 레전드다 오늘 진짜 이 세 번째 맵 앞서 두 번째 맵들은 저희가 그래도 아 여기가 이기겠구나 했거든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네 띕니다 띱니다 균열의 오예 캠핑 세트 준비되어 있는 각 고각이 오 이거 각 좋은거? 뭐야 이거 1A1A1A 오오오오 설마 아 매그넘 지금 스텝이 너무 좋아 매그넘 떨샷이라가지고 1v1에 안 돼 찌릿파요 받을발 떨린다고 이제 서로 장판이 있어요 불리합니다 이거 매그넘이 너무 유리해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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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퀄리티 진짜 피 Drama SC 와 빨리 빨리 Please come on, please! My hero! Please! Holy shit! Okay! Okay! Oka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Good thing! Come on! What the fuck are you doing, ma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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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 Moniet! Go, kill, go, kill! One round of luck! Oh! Oh, you're a girl! No, you're a girl, you're a girl! That girl is over! Oh, no! Oh, no, no! Oh, no, no! Oh, no, no, no! Oh, no, no, no! Oh, no, no! Oh, no! 다 빠졌어요.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그치! 크랙! 크랙! 미드pture포세이크의 황혼. 잠깐 anjoon derm. 크랙! 따我跟你講 정리! 한번더? 오XITCH 와 몰라요. 몰라요. 포 concentEnton가 째 논서해 놓은 황혼. 쑸 사또오 아직 마티널로 그러나 체력이 16 와! 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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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몬til 4명대 시메 자 두두두두둥 두두두둥 넌 봤었다 우와 어 자 그나마, 그나마 나레이트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다 못살리잖아 어차피 못살려 근데 지금 사잉두가 사잉두가 minute 먹는데 스킬 ban Europa 너무 많이 했어요 잘 미처했습니다 잠시만 이거 이름 살리는데? 살려낼 수 있나요? 살렸고요 아 됐다 자 이러면 마틴이 마틴이 나와져요 이러면 5대4 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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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띵 오퍼레이터로 메인 찍어놓고 나머지 들어가라 흘렸어 흘렸고 오케이 이크나 이크나 진짜 너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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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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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컴온 이러면 둘 다 노트전인데 와 얼마나 이 오퍼의 밀류가 높아지냐 와 진짜 와 오 오 펜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게임 스타일이 그리고 바이퍼의 독성장막 그리고 바이퍼의 독성장막 이번엔 본인들이 싸우고 싶은 데서만 싸워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질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이 오빠가 썸띵 귀 닫아 눈만 뜨고 있어 귀 닫아 거기만 봐 진짜 가마인도 줬 나레이츠가 승리했습니다 연장간다 와 이건 조금 길어지면 약간 DRX 대 FFX 오센트만큼 재밌는 경기 나오겠는데 잠깐만 근데 와 마틴 형 지려 이모씨 방금 이거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마무리까지 결국 이 승부는 연장 마이 히어로 수산또였다면 네 마이 히어로 근데 저 오퍼 때문에 K씨가 압박감 많이 느끼고 있긴 한데 내가 던지구 내가 비팅할게 폭파 붓은 내가 게임을 터트리면 되죠 그냥 아 찍혔어 자 이거 가나요 어 근데 여기 브리 analyses 이 SH-시 어해раз 와 이거 미친놈이다 진짜 이 생각의情况 결국 해준다 와 진짜èt니깐 와 어 하나 더? 아... 기다릴 수가 있나? 근데 나레이트 뭐에 처 맞았는데 피가 쩌래? 템 많긴 해, 템 엄청 많긴 해. 이걸 밀어요? 지금 템 다 살아있어. 브릿지 오면 돼요. 문은 닫혀 있습니다. 자, 비체와... 브릿지... 템이 다 살아있는데 얘네? 근데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날라올 게 없어. 날라올 게 없는 것 같아. 메인만 어떡해, 메인만 어떡해. 블라도 있어서. 아, 지금 미스가 났어요. 아, 니크 찼어. 아, 니크 찼어. 아, 니크 찼어. 가보자. 얘들아 가보자. 3대 시비. 3대 시비. 3대 시비. 호박의... 호박의 펭크 칸! 아, 이게... 아, 이게 왜... 아, 이게 안 묶이네? 자,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정말 습인데요, 이거는. 잠깐 조용히 하고 지켜봐. 네, 근데 진짜... 자, 양쪽 다 긴장감이 돌아요. 자, 근데 트레이얼만 했는데... 먼저 정보를 원하는 게 역시 PRX쪽입니다. 아, 근데 그냥... 그래서 B쪽 정보를 얻어가긴 했어요. 자, 근데 미드권... 미드권 다바이에 피해망상. 피해망상! 하지만 마틴! 귓채 찍혔어요, 귓채 찍혔어요! 자, 이러면... 자, 이러면...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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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왓 더 팍! 아, 진짜 뭐야? 어떻게 막았어? 렉스가 플레이 망합니다! 야! 마틴! 야, 포세이크니 세트 훌륭! 코저 오른쪽으로 다 죽였어! 뭐야? 자, 이러면은... 마스터즈 마드리드는... 다바이가 다 잡지 않았지? 마지막에? 다바이가 셋! 다바이가 셋인데... 그러면... 남의 집에서... 포세이크니 어그로를 너무 잘 먹어준 거... 그러니까 존나... 그... 존나 잘한 것 같은데, 귓개를? 지핀나베 지금 플레이오프 와 나 근데 진짜 나 수산토 진짜 마이 히어로야 진짜로 인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